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군성교회의 참된 사명을 가지고 복음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의 실제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림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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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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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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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날마다 24시에 찬된 축복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보좌 시공간 졸 237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빛 모든 전세계 군성교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오직의 참된 빛이 발화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랩런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하겠습니다 힘들지마 힘들지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마음대로 말해 낙심하지마 낙심하지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런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이 너의 것 지공간 졸업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역적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의 지도자 너는 미래의 지도자 세계의 섬이 뛰는 살려야 해 하나님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런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이 너의 것 지공간 졸업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양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런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이 너의 것 지공간 졸업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런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이 너의 것 지공간 졸업이 너의 것 237 현장이 우리의 것 세상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우리를 영적 군사로 보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려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참된 편집 속에서 올바른 기도의 실제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전세계 군선교 모든 핵심 요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남은 자 랩런트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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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랩런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오 나의 외롭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드의 일이십니다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렙던 그날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비판이 하나님의 계획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매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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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그날의 능력이란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인 자녀 난 랩떠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할렐루야 맨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여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능력이란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능력이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여 나의 노능은 그날의 능력이란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우리 전 세계 모든 로컬과 바라와 우리 군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핵심 인도를 맡은 세계군성교연합회 부산지혜장 박상용 장로입니다. 저는 박상용, 저는 부산 브랜치 디렉터의 세계군성교연합회의 3강 메시지로 진행됩니다. 에베를 통해서 2, 3, 7 국방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며 군성교의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RUTC 뉴스 시청하시겠습니다. 제24차 세계산업인 온라인 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17일까지 등록받습니다. 10월 2, 3, 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tewe.wea.or.kr에서 등록받습니다. 필리핀 온라인 랩런트 대회가 11월 2일 리더 수련회, 11월 5일 본대회로 열립니다. 치유사역과 치유현장에 대한 심도 있는 말씀이 선포될 치유집회가 오는 21일 치유사명자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0월 13일 하루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370명까지 접수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4차 세계산업인 온라인 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산업인 세계보금화의 흐름이란 주제로 전도협회 유튜브 공식 채널 위다락과 RUTC TV에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1강이 22일 저녁 7시에 시작하며 2강은 23일 오전 9시, 3강은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산업인 대회는 등록비는 따로 없으나 대회를 마음담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진행됩니다. 또 산업인들의 데이터 수집과 기도 제목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등록을 받습니다.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2021-wbc.wea.or.kr에서 등록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다락 내 공지사항에 게시됐습니다. 10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훈련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등록은 20일 오후 6시까지 tui.wea.or.kr에서 받습니다. 등록 시 7개 국어에 통역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헌금은 7만 원이며 해외 거주자에 한해 페이팔 결제가 가능합니다. 9월에 열린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은 오는 12일까지 재훈련을 진행합니다. 등록 헌금은 7만 원이며 tui.wea.or.kr에서 12일 오후 5시 반까지 등록을 마쳐야 재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필리핀 온라인 랩런트 대회가 실패는 하나님의 뜻,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먼저 리더 수련회가 11월 2일 하루 동안 열립니다. 류광수 목사가 한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필리핀 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본 대회는 11월 5일 열리며 두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강은 필리핀 시간 오후 2시 반, 한국 시간 3시 반에 시작하고 2강은 필리핀은 오후 4시, 한국은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리더 수련회 등록 헌금은 3만 원, 본 대회는 5만 원이며 모두 참여할 경우 8만 원입니다. 해외 거주자에 한해 페이팔 결제가 가능합니다. 2021prc.weea.or.kr에서 신청받습니다. 치유 사역에 대한 심도 있는 말씀이 선포될 치유 집회가 오는 21일 열립니다. 치유 사명자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치유 집회에 진행을 맡은 서대석 목사입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에 237 빈곳 현장을 살리는 영적통신망의 파수꾼, 치유빈곳을 살리는 영적의사, 서밋 빈곳 현장을 살리는 삼중직의 대사라는 소중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치유 집회가 치유빈곳 현장을 살리는 영적의사라는 말씀이 승치되는 집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승치의 현장에 소중한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 너무 사모가 되고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치유 집회는 누구나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원하시는 성노님들과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자분들과 또 교회 안에 실제적인 치유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목회자들과 깊은 집중의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호흡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노님들께서 참석하시면 해답과 응답과 실제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집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참석 인원을 400명 이하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는 온라인 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집회 참석은 집회 당일 코로나 백신 접종 2회 완료 확인이나 집회 이틀 전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나오신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백신 2회 접종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큐브 앱을 다운받으시면 본인 인정 접종 증명이 됩니다. 집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 사명자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치유 집회가 참석하시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에서 주시는 힘과 해답과 미션을 발견하는 큰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표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앞서 줌 사전 테스트가 오전 8시부터 진행됩니다. 메시지 참가 링크는 이미 등록 시 작성한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이메일을 받지 못한 성도는 화면에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온라인 전도집회와 산업인대회가 오는 10월 27일과 28일 열립니다. 전도집회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산업인대회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주제로 열리며 총 4강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전도집회 1강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오후 6시에 열리고 이어 2강이 진행됩니다. 유럽산업인대회는 이튿날 오후 6시에 1강, 이어 2강이 열립니다. 등록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유럽.wea.or.kr에서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다랑넷 공지사항에 게시됐습니다. 알류 가을학기 박사원이 지난 5일과 6일 열렸습니다. 유강수 목사는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남은 자와 예비된 자, 제자, 24-25 영혼, 선택된 자, 준비된 자, 메스 이벤절리즘, 흩어진 자, 숨겨진 자, 플랫폼, 찾아오는 것 이란 제목으로 세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 목사는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전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알류는 이번 학기부터 20가지 전도 전략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개편해 현장에서 실제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재학생들을 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기 아류엔 119명의 제자들이 등록했으며 이 중 다민족 제자는 17명입니다. 2022 어린이찬양 창작곡 공모전이 10일 마감됩니다. 랩런트에게 언약의 꿈과 비전을 전달하는 어린이찬양 공모전은 1인당 두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작사 및 작곡의 배경을 작성해 악보, 녹음한 mp3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10월 한 달간 주요 일정을 최다은 캐스터가 전합니다. 237에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세아니아 온라인 랩런트 대회로 오세아니아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에도 237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0월 12일에는 새가족에게 오직 보금만 전달할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온라인 훈련이 진행됩니다. 11월 랩런트 데이가 10월 16일 진행됩니다. 오세아니아 선교제와 소통하는 오세아니아 영상 2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감 경제를 꺾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제24차 세계산업인대회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산업인분들 집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제자는 주일은 물론 화요일에도 훈련받습니다. 237 화요 제자 온라인 훈련이 10월 26일 진행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유럽 온라인 전도집회가 10월 27일 진행됩니다. 이어서 10월 28일에는 유럽 온라인 산업인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라시아 뽕쥬우! 꿈을 가진 너에게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첫 시작! 태용아 부모 온라인 수련회가 10월 30일 진행됩니다. 봉야! 2, 3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제자들을 위한 필리핀 온라인 랩런트 대회가 11월 5일 진행됩니다. 모든 대회와 훈련은 위다랑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응답입니다. 각자 현장에서 2, 3, 7 영적통신방으로 예배자로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훈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상태는 마이그! 지금까지 2, 3, 7 기상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1 오세아니아 온라인 랩런트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오는 15일 오후 5시 반까지 재훈련을 실시합니다. orc.wea.or.kr에서 신청받으며 등록 시 7개 언어로 통역신청받습니다. 오세아니아 온라인 랩런트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10월에도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는 훈련이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마음에 담기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군성교연합회 충북지혜장 조왕길 장례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세계군성교연합회장 김기호 장례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At this time, Elder 조왕길, 충북 Branch Director of the WMEU, will pray for us, followed by a special song by WMEU President Elder Kim Kiho.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설렘으로 매일 누려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와 영적 문제를 인한 재앙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18차 세계군성교대회를 진행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he whole world is suffering and experiencing difficulties through the pandemic as well as spiritual problems. And we thank you, Lord, for leading us to hold this 18th World Military Missions Conference in spite of these disasters.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제앙지대로 변해가고 있는 육회 공군 현장과 237나라 모든 군 현장에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편집되며 기도로 설계되고 237을 살리는 증인으로 디자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At this time, may we be pleased to receive this worship. The army, navy, and air force have transformed into the disaster zone and the military field of the 237 nations have become empty places. Help us stand as spiritual doctors to save these fields and lead us to enjoy the blessing of editing the powerful word of God into our lives, planning prayer, and designing to stand as witnesses to save the 237 nations. 코로나로 인한 군부대 현장은 사실상 예배가 어려운 상태이며 제앙지대로 변화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특별히 군 현장 사역을 재점검하고 결단하여 비대면 시대에 237 군성교의 강한 지지적으로 응답받는 군성교 대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Due to the coronavirus,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worship in the military field and it is fast becoming a disaster zone. Would you lead us to take this time to re-examine our ministry in the military field? Once again, make an important resolution and through the military missions conference receive the answer strengthening the 237 military mission system in the contact-free age.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 현장의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4시 남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로 회복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And even today may we find ourselves within the stream of the word, prayer, and evangelism that has been restored through the 24 prayer of those who remain pilgrims and conquerors as you break down the forces of darkness in the military fiel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시대 살리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에게 오력을 날마다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취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인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성규를 향한 마음과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2, 3, 7, 9년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 누리기를 강구하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pray to enjoy the blessing of the spiritual watchmen, spiritual doctors, and spiritual ambassadors who win without fighting the 2, 3, 7 military field through Christ who is the King of Kings an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 We pray to enjoy the blessing of the spiritual watc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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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itual My kingdom come, I will be the Lor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 will be the Lor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 will be the Lor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 will be the Lor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 will be the Lor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 will be the Lor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 will be the Lor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Today's core worship is being broadcast live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May you confirm important answers through the word. The president of the WEA senior board and our spiritual commander, Reverend Newgang Sue, will give us a message entitled Life Design the Military Must Do. We are in a situation where we do think that the pandemic will be a little bit more prolonged. But there is something that we must be aware of. This is a very important time for us to prepare in advance for the com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at's because once the fourth IR begins, the era of contact free communication will dawn upon us. And that's why even our military missions must now begin to do three things in a contact free method. First off is a question of how soldiers, how service members will meditate. And second is the issue of what prayer really is and how can we equip ourselves with the power of prayer. and third lecture today. This is the issue of Joshua 10 10 to 14. We see this in Joshua 10 to 14. We know this field very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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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ee that the United Amorite forces rise up against the people. 그런데 이제 여호수와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해가 지게 된 겁니다. 해가 지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 연합군들은 다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밤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굉장한 인생 디자인이 나와야 됩니다. 갖다니 우리 지금 군성교회에서 최대로 메시지를 하거나 만나거나 온라인 통해서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인생 디자인은 어떻게 전도하고 정인이 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라고 하고 기도를 하거나 하면 이거는 전도죠. 결국 삶은 오늘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가져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답을 가져야만 앞으로 우리의 4차, 5차 산업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진 자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렘넨트나 전도자들은 전부 이 응답을 받았어요. 성경에 모든 정인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받아야 되죠. 이거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내가 받느냐 하는 거죠. 몇 가지 꼭 참고하시면 받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왔냐 하는 겁니다.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되죠. 이게 왜 왔냐 말이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왔단 말이에요. 결론은 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 흠무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원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내일 예배드리면서도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위기가 왜 왔습니까? 당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와야 될 것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문제한 것은요, 와야 될 것이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내가 몸이 그랬는데, 갑자기는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몰랐을 뿐이죠.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현장에 있습니까? 왜 애급에서 나와야 됩니까? 애급까지 왜 갔습니까? 당연한 이유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이게 보입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말이죠.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는데, 왜 지금 왔냐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서 절대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이 응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응답 가지고, 군 선교가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온라인 통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묵상이 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교체하는 이 기도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은 뭡니까? 이 세계를 찾아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란 걸 전부 허무한 거거든요. 자, 이걸 찾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늘의 전무 허무를 찾는 거죠. 오늘의 전무 허무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저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어요. 또 군 선교를 놓고 전무 허무한 응답이 뭐냐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보였어요. 아니, 지구상에서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 이런 군인들이 있냐말이요. 그렇죠?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응답하냐면 이 자체가 전무 허무다.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면 신앙생활에 많은 걸 놓치게 되죠. 내일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전무 허무한 이 답을 못 찾으면은 얼마나 많은 예배의 큰 중량을 놓치게 되죠.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이걸 전무 허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것을 주는 겁니다. 나에게 평생의 전무 허무한 응답을 따주십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이 와요. 말 안 해드리면 이미 아실 겁니다. I don't need to speak too much about this. I'm sure you're already aware of it. 렘드 일곱 명. The seven remnants are examples of this. 렘드 일곱 명이 받은 응답이 전부 이거예요. The seven remnants of the Bible all enjoyed and received this blessing. 저는 렘드 일곱 명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부모님들 보면서 이야,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봤을까 하는 거예요. And of course, these figures, these seven remnants of the Bible are important. But going beyond that, when I think about the parents who raised them, I think to myself, how are they able to see this? 그렇죠. 난 요괴배씨 말이요. 모세를 그렇게 왕궁에 보낸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For example, 조슈벛, 모세스의 mother, sent 모세스 into the royal palace. That's amazing. How was she able to see this? 저는 그 돌을 잘 던지는 다윗이 골리아하고 또 싸우겠다. 성령이 감동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 전쟁터에 이세가 심부름 보는 걸 한 번 보세요. 그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이걸 본 거예요. 군 선교가 세기를 보고 말, 세 번째 답입니다. And this is the first answer by which military missions will save the entire world. 자, 오늘 중요한 사건이 터진 거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불신자들은 진태양란이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불신자가 볼 땐 진태양란만 있어. 갈 수도 없고 물날 수도 없고 이런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자,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돌아갈 수도 없고 물에 갈 수도 없고 자, 오늘 아무리 연합군이 전부 다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군 선교사 여러분들과 우리 전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태양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기획만 있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제 사실을 봐야 돼요. we must be able to see what is most important, the actual facts. 어쨌든지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no matter what the case, you must be able to see the actual facts as they are. 그러고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 사실을 보는 거죠. and you must be able to see the field for what it is. 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생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굉장한 힘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what is most important is that with the power of the word and prayer, of course, they receive their lifelong answers, but going beyond that, they were able to enjoy the strength on a daily basis. 아,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기도, 응답, 왔다, 안 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 때의 힘을 갖습니다. 이게 요소합니다. 태양아, 달아, 몸추러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군성교사회자 여러분들이 다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요소아는 출애급하는 날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해 건너는 날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본 사람이요, 그걸 누린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중해요. 여러분, 저 변둘이 있는 교회, 여운교회 똑같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발견해야 돼요. 흔히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원교회는 절대 있어야 될 교회예요. 그렇죠.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군성교, 하나님이 절대로 세우는 단체, 이걸 발견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이미 가지고 있었다. 보세요. 이거 우리가 늘 아는다는 데 놓치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떻게 발견합니까? 출애급, 광야에다가 지금 연합군이 출동했어. 출애급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합군까지 출동했어.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가난당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획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합니다. 이런 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교인들 대부분이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요. 다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가 쓸데없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나는 우리 멤버들, 제자들 부탁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듣지 마세요. 그거 한다면 절대 제자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군성계가 다가가다. 실델스는 한 사람도 가보면 있어요. 전장에 현장 가보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을 알아내면 얼마나 위기 왔냐 원망할 시간도 없어지면 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절대 가능한 겁니다. 이걸 본 사람 말이에요. 자, 현장에 보세요. 언제든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는 전무후무 이룰 기회입니다. 그냥 기회가 아니라 전무후무를 이룰 기회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무너뜨리죠. 그런데 위기가 온 거예요. 밤이 온 겁니다. 이때 한 요소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12절에 두 가지 기도가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거죠. 현장을 똑똑히 보고 기도했는데 어떤 두 가지 기도 나왔습니까? 태양아 달아 멈춰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호와께 고하되 그렇습니다. 신분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양과 달아는 거기에 머무를 지어다 라고 하죠. 권세 누리는 기도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내가 군사역을 해야 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목사 많아요. 교회 많아요. 저는 목사되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는 전무후무한 계획이 뭡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목사들 다 딴 거 하니까 딴 거 하지마 너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오직 보금만 해. 평생을 오직 전도만 해. 훌륭한 목사는 많아. 너는 훌륭한 목사 되기를 얹지 말고 보금전하고 전도하는 목사가 돼. 많이 배운 목사는 많아. 너는 이거 해. 찾아낸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무조건 하나가 없는데 문제 왔다 더 큰 응답을 해. 미래의 사실을 본다들입니다. 미래의 사실을 본다들입니다. 자, 앞으로 남은 문제들을 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응답의 여정입니다. 꼭 기억이 되면 전무후무한 걸 보게 돼요. 저는 이미 여러분 같은 군사에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이죠. 내가 아주 긴 세월 동안 예원께서 메시지하고 이런 게 있다는 이것도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남의 교회에 가서 매달 메시지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나 보면서 김기호 장로 전무후무한 사람이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저런 사람은 둘이 없을 거야. 오늘 보니까 찬양도 완전히 가수처럼 됐네. 실력이 전에는 노래 잘하네. 오늘 들으면서 가수 한 가지네. 내려서 올 거야. 여러분 우리 군사회자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출애급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광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냥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번 군성교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굳게 실제로 붙잡고 이제 세계보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 이렇게 답이 나와요.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수주의 하나님만큼 됩니까? 안되죠. 아니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만큼 되겠어요? 안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 그걸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각인 바꾸기 이걸 보고 편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말씀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말이 쉽게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뿌리 바꾸게 하는데 이게 설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 체험이죠. 자 체질 바꾸기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게 디자인인데 전도 체험이죠. 자 왜 메시지를 계속 뜹느냐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개인 흐름이 나와 여러분 교회를 자세히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절대 흐름이 딱 보여요.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체험이죠. 틀린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올바른 체험을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군성교 세살이다. 군성교 제자다. 기억해 하셔야 돼요. 이걸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올 겁니다. 남원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계속하시면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정말하는 사람은 여러가지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절대개인 절대개인 오직 오직 성령과 절대개인 이렇게 끝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났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과 절대개인 그래 버리면 어느 단계가 오는 거니까 모든 문제가 나하고는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는데 나는 안 어려워. 이걸 보고 이지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다른 세계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영원히 보이지 않아요. 그걸 보고 전무후무 그걸 보고 절대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본 우리 군 성교 기중하게 보시고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이제 파송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시대의 전도자들로 세워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군 성교 사역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미루테리 미니스트리 미루테리 미니스트리 군 현장은 치유가 시급한 빈 곳이었습니다. 자살하는 웨이트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저희 부하들도 술 매일 마시는 분들도 있고. 마약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와이프들이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3년마다 거주지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요. 저도 또한 그런 와이프들과 다르지 않게 우울증도 깊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낼 수 없는 상황들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정착할 수 없는 군인의 특성상 교회화가 어려웠던 이들 부부는 교회 회복의 응답을 받으며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의 교회를 제가 바뀌었거든요. 교회화가 되기 전에는 제가 나름의 보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의 보금.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응답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화가 되고 나서의 저의 모습은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 강단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세계보금화의 강단을 어떻게 따라가는지가 이게 먼저 조금씩 되어지는 게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먼저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발련된 것도 이제 가정 회복이 됐고 교화 회복도 됐으니까 군선교를 통해서 전도 이렇게 이끌으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낸 것 같습니다. 매주 본부 말씀과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은 이들 부부처럼 보금으로 치유된 군 가정을 군선교회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I had that anger built up and I didn't understand the correct way to express it. Other spiritual problem that came was the greed for money and I started seeking out gambling and lost a lot of money. But thankfully I realized that those problems were there for me to seek Christ. The only answer was to seek out Christ. It's been a lifelong answer. Military culture can be difficult for if you have spiritual problems. I want to help people with spiritual problems in the military who are enslaved to their military culture. I want to help them to be freed from that so that they can accept Christ and also be a leader in military missions. I want to help people with spiritual problems. 매일 이 시간에 내가 다락방을 만났고 하나님이 진짜 저를 군보고만 하려고 그거를 느끼니까 저를 쓸 때까지 계속 이렇게 군대에 있자 When we do military missions, the soldiers in the military they're not the only people that are struggling they're not the only people that are facing spiritual problems often it's also the families and they also need to hear the gospel sharing the gospel to military families is going to be the way to lead military missions and so I think that military missions is a perfect place to do that I'm thankful that God is allowing me to do that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내가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군복음을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그 부분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Are you? T.C. 3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로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Those participating online can send their offering to the bank account provided on the screen 십자가 공병 들어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악성하고 담대히 사우라 기들고 악성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물이 사우라 기들고 하시네 십자가 공병 들어 주위에 일어나 그 납품을 듣고 온라가 사우라 그 납품을 듣고 온라가 사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공병 들어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꽃게가 부느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도록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다리라 아멘 목사님 헌금기도 및 축도로 핵심회배 군송기대의 성강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파송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큰 힘을 주시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3강이 완전히 세계보고마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중한 군성교위에 헌금하는 손을 하나님은 1천만 배로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1천만 제자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전세계 군속으로 파고드는 영적인 빛이 비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군사역자들 위해 군사역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현장으로 갈 렘난터들 위해 지금부터의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